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불타는 트롯맨 전국투어 콘서트 소식 전해드립니다. 불타는 트롯맨 전국투어 콘서트 서울 1차 티켓이 판매 첫날 1만 8천석이 하루 만에 전성 매진됐습니다. 콘서트 관계자는 공훈, 김중현, 민소현, 강민수, 손태진, 신성, 에너, 황영웅을 비롯해 결승 진출자 탑8의 신곡과 레전드 무대가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관계자는 서울 콘서트가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서울 크수포돔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특별히 중결승 진출자들의 무대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불타는 트롯맨 전국투어 콘서트는 약 4개월간 부산, 고향, 광주, 대구, 청주 등 전국 각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끝날 줄 모르는 참가자 황영웅의 논란과 승부 조작 등의 이슈로 소란스러운 불타는 트롯맨, 결승전 이후 예고된 첫 콘서트이기에 앞으로의 준비 과정에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불타는 트롯맨 전국투어 콘서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